오늘은 송정구역사의 풀을 비봤습니다 지금부터 빈자리를 촬영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쭉 내려가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정구역사 안쪽입니다 깨끗하게 잘게 졌는데 깨끗하게 잘게 졌습니다 깨끗하게 잘게 졌습니다 깨끗하게 잘게 졌습니다 깨끗하게 졌습니다 공간 У TOP 올라가고 있는 곳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저 앞에까지 나가려고 하니 너무 멀습니다.